강원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천 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기존 신규 확진자 수는 3,169명으로 어제보다 251명이 줄었고 지난주와 비교하면 1,392명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79명, 횡성 76명, 평창 57명, 영월 51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나 누적 722명을 기록했고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46만 2,511명입니다. 0시를 기준으로 병상 가동률은 전체 595개 가운데 212개를 사용해 36%입니다.